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네 저희가 지금 밥 먹고 밥 먹고 약간 라이딩 라이딩은 좀 그렇지? 드라이브 네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로 좀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시원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치? 가을이 가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도 제일 좋아 내가 더 좋아해 내가 더 좋아해 난 유라도 좋아해 난 아니야 아! 이게 어디 나와요? 에마 에마? 에마 부인 네? 에마 부인 춥다고 나보고 긴팔 입으라고 해놓고 반바지가 무슨 일? 응 귀가 접히잖아 뭐라고? 귀가 접히니까 오빠 따라와 뭐라고? 뭐라고? 혹시 운전하실 수 있으세요? 말아봐라 말아봐라 귀여워 무인도라네 흐흫 무인도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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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장 무인도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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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갱 아 온갱 또 차 그렇지 욕 잘할테? 욕 잘할테? 커피 마셔? 뺏어먹을까봐 여기가 어디라고요? 제가 맨날 여기를 아우라지 뱃사공이라고 하는데 아라뱃길이에요 아라뱃길 날씨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네? 포섭이 포섭이가 아니죠? 자기? 아니 자기는 한석봉 포섭이가 아니죠? 포섭이가 가운데도 포섭이 겁났어요 포섭하고 힐링이다 요즘에 카페 진짜 오랜만에 오늘 집에서 황트라멘스 타 먹자 저는 그게 좋아요 나 지금 여기 아라뱃길 왔어 지금 통화 중이에요 맨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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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봐 네네 어? 못 들어간다 어? 그러네? 헐 헐 이거 언제 왔는데? 여기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대요 헐 헐 오빠한테 해주고 싶은데 어? 바지에 오줌 싸는데 헐 반대쪽도 못 가겠지? 그러면? 한번 가보자 반대쪽 이쪽이 안되니까 반대쪽도 보고 안되지 너 뭘 봐? 뭐 있어 어? 뭐 있어? 여기 보이다 귀여워 안 보여 여기 숲이 있잖아 뭐지? 어 여기 여기 군들한테 안 보여지 워킹드라이버 워킹드라이버 베태브드라이버 그 뭐죠? 흘러오고 싶어요 나오니까 슬퍼 아... 저녁에 나오니까 좋아요 여기 웨스컷집 여기? 디스코팡팡 같은데 어디서 보니까 디스코팡팡도 못 타면서 깜매 오토바이 타고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아요 비가 와가지고 근데 나와서 엄청 못같이 그치 근데 빵댕이가 먼지에 다 까매졌잖아 빵댕이 빵댕이다 여기는 아랍폭포 가는 방향이라는데 아... 무서운 게 아니라 한번 가봐 옛날에 이렇게 깜깜해서 한 거 없는 거 있지? 어 잠깐, 기투라는 거 뭐라고? 기투라는 거일까? 유라는 어떤 걸 제시를 한다고? 위로 펄쩍 뛰는 벌레 개구리 곱둥이,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거 보면은 기절이죠 기절이에요 기절 근데 바퀴벌레 다 손으로 잡을 수 있어 바퀴벌레 탁 왜냐면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에 바퀴벌레가 있거든 응, 안녕 이런 슬로우 거죠 귀뚜라미 소리 맞지? 어, 맞아 못 가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약간 보이스카우 느낌 나잖아 소년? 오늘 유라 옷 스타일이 저희가 옛날 보이스카우... 소년? 소년 느낌 나네요 아, 소년? 아, 소년? 머리가 있다고요 아, 여자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여기서 너무 지체할 수가 없어요 와우 네, 아 지금 너무 지체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아 공방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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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불 때려가지고 네, 맞아요 가마 불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한 번 딱 하고 집에 가야돼 어? 노래 또 부르죠? 음 음 죽지 Porque 사운드진 저 버스에서 노래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보니까 자, 저희가 이제 또 공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걸려요 자 자 자 내가 운전을 해보려면 다리가 땅을 가야되는거 아닌가 띠리리 안쪽마 자 가자 자 가자 젓가는 저도 못따라가요 자 치 꼽아놓을게 오 따뜻하지? 자 어 이거 샀어? 똑같아요 어허 따뜻하지 도자기가 돌아가는거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 안에 지금 엄청 따뜻하지 326도입니다 자 이게 몇도까지 떨어져야 되죠? 100도 이하요 6도 이하요? 100도 이하요 100도 이하요? 네 딱딱해요 저희가 크레옹팝입니다 크레옹팝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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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아니요? 이제 운동 확인했으니까 집에 가르쳐게요 내일 출근해야지 네 까지 copied 이어가 끝 으 마이 아 루